구한말 의료시설 볼게요. 광해원은 1885년에 알렌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알렌이 만들었다. 그리고 광해원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다. 의료시설 중에 가장 중요해요. 광해원이. 그래서 알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알렌이 알렌 사람들을 위해서 알렌, 알른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알렌은 알렌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렌이 알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광해원이다. 이름도 뭐라고 지은 거예요? 광해. 넓게 은혜를 베푼다. 알렌 사람들을 그냥 못 지나치니까 여기저기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알렌이. 그래서 알렌이 이름을 광해, 넓게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에서 광해원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광해원의 명칭은 제중원으로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로 계칭이 돼요.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민비조카 민영익이 84년 갑신정변 때 칼을 맞고 거의 죽을 위기였어요. 이걸 누가 살려주냐? 알렌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교사 알렌이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민비가 너무 고마워서 소원 하나 말해봐라. 이랬더니 알렌이 서양식 병원 지어달라. 이렇게 말해서 이 병원을 지어주게 된 거예요. 광해원이 85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 칼 맞고 죽어갈 위기, 이걸 고쳐주고 나니까 정부가 고마워서 갑신정변 다음 해인 1885년에 광해원을 설립해주더라. 그리고 이 광해원의 명칭이 제중원으로 바뀐 데는 고종이 광해원을 제중, 무슨 얘기예요? 중생을 구제하다. 내가 이렇게 돈 들여서 병원을 지어줄 테니 이 광해원에서 제중, 중생을 구제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제중원이라고 고쳤다. 중생을 구제하는 집.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계칭을 했어요.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 제중원이 사립성교의료기관으로 별도로 독립을 합니다. 그랬던 이 제중원을 1904년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후원금을 내서 이 제중원을 다시 세브란스병원으로 건립을 합니다. 광재원 볼게요. 이건 정부가 설립한 병원으로 천연두둥 전염병을 다루는 병원이다. 광재원은 전염병을 다루는 곳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광재, 넓게 구제한다 이런 얘기죠. 전염병이 어떻게 돼요? 한 번 퍼지면 쭉 여기저기 쫙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구제를 해야지 전염병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재에서 폭넓게 구제한다는 얘기는 전염병을 다룬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염병은 국가가 나서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정부가 병원비 다 대주면서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을 다루는 광재원은 정부가 설립한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전신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대한, 어떤 단어에 대한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대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의원 하면 우리나라 대표병원. 우리나라 대표병원이 어디예요? 서울대병원이죠. 가장 똑똑한 애들이 간다는 서울대 의대 애들이 간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니까 대한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나라 대표병원. 대표 병원은 최고의 명문 서울대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해의원은 지방도립병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할게요. 서울에 있는 중앙병원은 어미 모자를 써서 모병원. 지방에 있는 건 아들자를 써서 자병원. 그러면 서울 중앙에 있는 모병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 모병원 할 테니까 지방에 있는 너는 자해. 내가 모 할 테니까 너는 자해. 자해, 아들자 하면 이건 지방. 어미 모 하면 서울 중심이니까. 자해 하면 이건 지방도립. 일제 친일단체 정리해 볼게요. 일진회는 1904년에서 1910년까지 존재했고요. 을사조약 체결을 위해서 일본이 만든 친일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을사조약 1년 전인 1904년에 만들어지고 1910년 한일병합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친일단체 필요 없네. 그래서 일진회가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조약 전해인 1904년부터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된 1910년까지 존재하더라. 일진회는 이용구가 만든 진보회와 송병준이 만든 유신회 두 개가 합쳐져서 일진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일진회를 만든 사람은 이용구, 송병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용가리병맛. 용가리가 이용구죠. 용가리병맛. 송병준은 병맛이라고 생각하셔서 용가리병맛. 일진회는 용가리병맛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용구가 진보회, 송병준이 유신회예요. 설마 이거 바꿔내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송병준은 병맛이라고 그랬죠. 병맛. 우리 보통 병맛하면 비급문화를 병맛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신맛. 이렇게 해서 비급문화인데 이 비급문화가 인기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새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급문화에는 되게 싼 말이지만 아, 새로움이 있어서 인기가 있어요. 비급문화가. 그래서 아, 새로움이 있다. 병맛에서 아, 새로움이 있네 해서 아, 송병준이 유신회구나. 이용구가 유신회가 아니고 송병준이 유신회인 거는 송병준은 병맛이고 아, 병맛의 병맛 문화가 인기 있었던 건 새로움이 있어서 유신. 이렇게 해서 송병준이 유신회.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조선사 편수회랑 청구학회는 우리 역사를 왜곡한 단체들이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선사를 편수회, 편파적으로 수정하는 모임.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는 편파적으로, 조선사를 편파적으로 수정하는 모임이다. 청구학회는 식민사관 이론을 제공한 학술단체고 우리 역사를 왜곡한 단체예요. 그래서 청구, 뭔가를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게 매번 뭔가 더 청구한 거예요. 뭐 달라고, 더 달라고. 계속 청구한 단체예요. 그래서 청구해서 일본, 뭔가 계속 달라고 그러는 일본, 그래서 친일단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역사 왜곡단체를 보면 한국통사라고 한국의 통체를 다룬 역사. 이거에 우리 조선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 되겠다. 좀 대응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요. 이건 일본 친일파 역사 왜곡단체예요. 그래서 조선반도사라고 반만 서민 나라. 이 단어 자체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조선반도사는. 그래서 얘네들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거를 조선사 편찬위원회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조선사 편찬을 조선사 편수회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청구학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문인협회는 당시 글 잘 쓰는 문인들이 친일에 이용되면서 만든 친일단체예요. 대한문인협회 대표적인 문학계 2대 천지하면 이광수와 최남선이죠. 이 두 사람 다 20년대가 되면 친일활동을 하잖아요. 이들이 있었던 단체가 대한문인협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